민주당 황혼아 의원과 확진 판정을 받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, 택시회사 대표 등이 동석한 6인 회식 의혹이 감염병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의 시민단체 출신 시민이라고 밝힌 A 씨는 황혼아 의원 일행에 감염병예방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측은 법률 검토와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해 해당 민원인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방역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황 의원 측은 6인이 아닌 3인 식사였고 자신의 몫으로 밥값 5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해명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